버섯 안녕하세요. 텃바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섯을 준비했어요. 요즘 밤낮에 기온차가 심해서 버섯 발생이 엄청 잘되고 자라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병이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봄, 가을로 밤낮에 기온차가 심하면 버섯은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병도 거의 없어요.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양만 다 됐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버섯은 동충화초 이것은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보시면 병에 줄이 생겼어요. 이건 배양 중에 세균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균오염이 됐다고 해도 위의 부분은 균이 다 골고루 잘 먹었어요. 이렇게 다 배양이 잘 된 상태에서는 밑에 오염균이 있다고 해도 버섯이 발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균오염이 된 부분이 위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균골기를 해서 놔둬도 버섯 발생이 안 되고 세균오염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배양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버섯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하면 집에서 버섯을 잘 키워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뚜껑을 열고요. 위에 있는 이 균사체 전체는 노화균입니다. 여기 지금 톱밥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종균이에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종균이라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밑에 배양된 부분의 톱밥에서 버섯이 나와야지 버섯이 실해요. 여기에서 그냥 놔둬도 버섯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이 돼가지고는 버섯이 실하지도 않고 이렇게 소복하게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균골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소복하게 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균골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가액 부분에 있는 전체의 하얀 걸 전부 다 다 폭 떠서 버릴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거 제가 먼저 해놨어요. 보세요. 자, 이것은 제가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하느라고 제가 먼저 균골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여기 앞에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미 버섯이 자실체를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쪽 부분 이 아랫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부터 먼저 버섯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버섯이 발생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 톱밥 있는 부분에서는 버섯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을 구매하실 때 아시는 분이라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톱밥만 다 보일 게 숟가락으로 긁어내서 편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표면이 편편해야만 버섯이 여기 편편한 부분에서 소복하게 전체가 다 버섯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가 수확을 하게 되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느타리버섯 한 팩의 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가운데 부분도 구멍을 뽕 뚫어놨죠. 이렇게 한 이유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 배지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버섯이 자라는 게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준비해놨죠.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따러서 변기통에다가 버려주면 됩니다. 그냥 싱크대나 이런 싱크대 버려도 되죠. 싱크대에 부는 그릇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세면대에다가 버리시면 막힐 수 있어요. 톱밥이 나오고 버섯균사체의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기나 싱크대에서 물을 버리시길 권하고요. 버린 다음에 이제 할게 이 뚜껑에다가 물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채워준 다음 제가 나무젓가락을 준비했어요. 이 나무젓가락을 빠지질 않네요. 잠시만요. 이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개를 이렇게 거쳐놓습니다. 걸쳐놓은 다음에 중걸끼 한 병은 이렇게 어퍼만 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열어보면 여기 전체가 하얗게 되면서 오돌도돌하게 버섯이 자실체를 만들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걸 들고 싱크대로 가서 물을 듬뿍 준 다음 거꾸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어 준 다음 세워놓기만 하면 쑥쑥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는 집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지금의 상태로 낮기온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이틀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면 훨씬 더 빨리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잘 못 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주고 저녁에 집에 와서 주고 이 정도로 주신다면 3일 정도는 걸리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뚜껑에 버섯 자실체가 나오는 동안에는 계속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엎어 놓는 거 계속해 주시면 맛있는 느타리버섯 한 팩을 얻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동충하초 어떻게 생겼는지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이 색깔이 선명할수록 신선한 동충하초 입니다. 근데 지금 끝부분이 살짝 하얗게 생긴 부분 있죠? 이제 수확할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뜻입니다. 자, 또 보면 이건 거의 없죠?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여기 끝쪽으로 하나만 보여요. 이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법 맛은 쓴맛도 별로 없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되죠. 전부다 다 뭐든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낫다고 하죠. 이 동충하초 진시황제 양기비가 많이 즐겨 먹었다고 하죠. 그만큼 좋은 거라고 하니까 동충하초 밥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밥하실 때 지금 이 한 통에 있는 이걸 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이렇게 소량을 해서 밥을 하시면 빨간색의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밥 한번 해드시고 싶다면 권하고 또 샤브샤브 해서 드실 때 그때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생이라서 식감도 좋고 향은 특별한 향이 없기 때문에 드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동충하초 드시려면 조금 힘듭니다. 병을 잘라서 꺼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를 때는 가위를 사용하셔도 되고 카트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잘리지만 조심해야 되죠. 카트칼 위험하니까 네 말이 살찌는 가을입니다. 건강하게 가을 나시고요. 버섯도 많이 드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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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